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드디어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한 레이스의 첫 시작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자 수능까지의 레이스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 긴 레이스에 우리 풍만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리고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장풍이는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수능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지구과학의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안고 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은 자신있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장풍이 나는 어려운 지구과학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수능 지구과학원은요 작년에 이어서 심지어 1호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뀐 첫 수능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수능의 흐름을 보자면 같은 교육과정 안에서는 해가 진행될수록 시험 난이도는 점점 높아진다라는 사실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치러야 될 2022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도 마냥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저 장풍 지구과학이 어렵다 지루하다 라는 생각을 깨부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풍만이들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장풍이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CG화 그리고 다이나믹한 영상 효과로 우리 풍만이들의 이해력 업 암기력 업 극대화 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장풍이가 준비한 장풍이의 커리 커리 살아있네 이 커리 2022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 만점 프로젝트 기절 초풍 기적을 만드는 절대 만점 초심을 잃지 말고 풍새만 따라와 시작합니다 장풍이의 커리 장풍 커리의 기초 잡기 수능 기초 10억 먹기입니다 자 이 강좌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의 수능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구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기는 했지만 아니 어떤 과목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고2 때 지구과학을 공부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다 도대체 수능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렇게 내신이 아닌 수능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등등의 수능 지구과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수어 시작하기 전에 아직은 두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가 바로 10억 먹기 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이를 응용해 내는 것입니다 수능 내가 아는 걸 그대로 바로 직관적으로 물어봐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수능 문제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분명히 공부한 내용임에도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계속 꼬아서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응용해야 풀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들이 바로 수능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첫 걸음으로 씹어먹기를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장풍이가 좀 탄탄하게 기초 잡기에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씹어먹기는 수능 지구과학의 전범위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테마를 선정해서 딱 10강으로 개념 맛보기와 함께 수능에 필요한 필수 능력인 바로 사고력, 응용력, 자료 해석 능력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러한 강좌입니다 자 수능 기초 씹어먹기로 수능 지구과학 공부의 맛보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수능 지구과학 공부를 시작해봐야 됩니다 장풍, 기절, 초풍 이 커리큘럼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지구과학 지존이 되는 능력, 지존력 자 수능 전날까지 봐야 하는 지존력 강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장풍이의 강좌명은요 이렇게 수능에 대한 기나긴 레이스를 위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력이 많습니다 지존력, 지구력, 지속력, 지휘력 그만큼 수능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해 주시고 자 지존력 강좌는요 지구과학 1 전 범위를 다루는 핵심 개념 기본 강좌입니다 이 지구과학 전체 커리큘럼에서 가장 가장 긴 강좌이기도 하죠 때문에 강의를 듣다 보면 앞부분은 열심히 듣다가 점점점 계획이 막 늘어지게 되고 완강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우 너무 안타까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풍이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끌고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존력은 쉬운 개념 설명과 그리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듣다 보면 용어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것입니다 쉽게 가르치다고 해서 내용들의 일부분만 쉬운 부분만 가르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쉬운 건 쉬운 거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수능 핵심 개념 정리입니다 지존력 교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서 필수 탐구 문제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부분에서는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 분석과 관련된 개념 설명을 더해주면서 개념을 공부하면서도 문제풀이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강좌입니다 지존력은 총 46강으로 12월에 오픈이 되어서 3월 중 좀 더 이르게 완강을 시킬 예정입니다 딱 겨울방학 동안의 기간이죠 이 기간에 우리 풍마이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지존력 강의를 완강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필살기와 굳은살까지 스스로 복습을 해준다면 완전 퍼펙트 기본 핵심 개념과 필수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풀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3월 모의고사에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존력을 꼭 완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존력 강의는 사실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수능 전날까지 예비 소지비를 갔다 와서까지도 우리가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글로만 개념을 익히려고 하니까 개념이 확 와닿지 않고 그냥 저냥 막 억지로 이해하고 넘어갔을 풍마이들을 위해서 4월에 4D 특강이 오픈을 합니다 자, 4D 특강 그동안 장풍이가 지구과학을 가리키면서 우리 굉장히 많은 풍마이들의 질문을 받아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머릿속에 있는 그 지금의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텐데 하는 생각 끝에 장풍이가 만들어낸 강의죠 그동안 사실 장풍하면 컴퓨터 그래픽 이런 CG도 화려한 강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지구과학 1 우리 풍마이들의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CG의 끝파랑 강자 아예 그냥 CD 영상을 확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강좌 4D 특강 사실 작년에 첫 런칭을 한 강좌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작년에 해당 강의들은 어떤 학생들이 보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한편에 영화였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다 라고 후기를 써줄 수 있을 만큼 아주 고퀄리티로 그런 영상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자, 해당 강의는요 개념의 이미지화에 포인트를 맞춰서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이 지구과학 내용 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데 머릿속에 어떻게 딱 이미지가 그려져 있지 않아서 이해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들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총 10강으로 강좌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지구과학은 책을 많이 파야 된다 책만 많이 읽어봐야 된다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로 지구과학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보면서 지구과학 내용의 원리를 또 이해해 보고요 눈으로 직접 화면을 보면서 암기까지 그리고 영상 길이도 30분 이내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보고 등하교 남는 시간에도 보고 응가할 때도 보고 그런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 보면서 그리고 내용 이해와 암기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4D 특강입니다 자, 앞에서 지존용으로 개념을 공부했고 4D 특강으로 개념을 이미지화해서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수능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개념의 활용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자, 수능 문제의 유형별 접근 강의인 기출분석 지구력이 5월에 오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유형별로 나눠놨고요 그리고 단원별로 문제를 나눠놨습니다 또한 거기에 난이도별로 문제를 나눠놨기 때문에 어떤 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아이들은 차례대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사고력과 자료해석 능력을 키우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만 혼자서도 연습해볼 수 있는 기출문제로 모의고사까지 확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통해서 수능 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할 것이고 교재 문제를 자세히 보면 무조건 문제를 그냥 탁 때려놓은 것이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문제들로 엄선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신의 기출까지 모두 다 담아서 단원별로 유형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아이들은 하나의 주제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같은 내용이 어떻게 문제에서 응용되고 변형되는지까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문제풀이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장풍이만의 풍수 노하우 들어가죠 이 노하우까지 추가가 되면서 기출문제를 아주아주 부셔버릴 것입니다 기출문제는 수능은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감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강이죠 이런 기출분석 지구력은 5월에 개강을 해서 6월 모평을 잘 볼 수 있도록 6월 모평을 보기 전에 강의가 완강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 훈련까지 끝나면 6월 슬슬 모평도 보고 여름방학이 다가올 때입니다 자 수능을 보기 전에 마지막 방학 이때만큼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 안에서 나의 공부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시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름방학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즉 여름방학 기간에는 상반기 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고 반성해보고 그리고 좀 더 심화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뜻이죠 장풍이가 열심히 공부한 풍마이들이라면 어느 정도 개념과 그리고 문제풀이 훈련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중간 점검 더불어 좀 더 심화적으로 지역적으로 자료 해석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6월 자료 분석 그리고 광속 정리 지속력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자료 분석 능력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개념을 빠르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스피드 있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즉 두 가지가 한 번에 묶인 강의가 바로 지속력입니다 자 이 강의는요 우리 EBS 수특과 수환 이런 연계 교제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역적인 내용들 지문 보기의 내용을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지역적으로 설명이 될 것인데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료 분석 지속력은 자료를 하나하나 자 어떠한 자료가 있단 말이야 그 하나의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보기들 ㄱ, ㄴ, ㄹ, ㄹ, ㅁ, ㅁ 모든 보기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르게 제시될 수 있는 자료까지 살펴보면서 문제의 자료를 해석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하나의 자료에서 어떠한 보기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보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해 주는 강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조건 공부만 계속해서는 안 되잖아 내가 그동안 공부해 온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담겨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 정리가 되었는지 광속 정리 지속력을 통해 여름방학 마지 내가 그동안 공부해 온 개념이 얼마나 머릿속에 있는지를 한번 중간 점검을 하면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이렇게 여름방학 동안 두 가지를 모두 다 듣는다면 중간 점검과 함께 실력 강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속력입니다 지금까지 장풍이의 커리를 따라오면서 개념 공부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자료 분석 능력도 키우고 개념까지 빠르게 한번 광속 정리로 훑어봤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지휘력 이 지휘력을 풀어볼 때입니다 지휘력은요 9월과 10월 각각 시즌 1과 시즌 2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시즌 1은요 6월 모평 모의고사 변형과 그리고 EBS 변형이 포함될 것이고요 시즌 2에는 9월 모평 모의고사 변형 문제까지 포함이 되면서 문제가 제작이 될 것입니다 지휘력은요 ZP 컴퍼니 연구진과 그리고 저 장풍이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제작할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양보다는 정말 진로 승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여러 번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로 제작을 할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어렵게만 만든다면 그것은 수능 파이널 모의고사의 의미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능과 가장 유사한 난이도로 그리고 6월 모평 9월 모평 EBS 변형까지 다 반영한 그러한 문항들을 배치 제작해서 나의 마지막 실력 점검이자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수능 성적을 만점으로 휘어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제작할 것이니까 우리 풍마이들은 믿고 장풍이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바로 장풍이와 우리 풍마이들이 함께할 1년의 커리큘럼입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쭉 보아서 알겠지만 빈틈없이 우리 풍마이들이 2021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공부해야 할 것들에 맞추어서 강의를 한번 구성해 보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수능 당일 문제가 너무 쉽게 슬슬 풀려서 기절 초풍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획을 잘 짜주시고 장풍이와 같이 차근차근이 앞만 보고 동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은 커리큘럼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강의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강의를 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수능의 레이스가 훗날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무용담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치지 말고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보도록 합시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수능 그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마이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